국가현명당 제20대 대통령후보 허경연 사주감정해 보겠습니다. 출생은 생일이 두개에요. 주민등록상 생일은 76세, 1947년 7월 13일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생일은 1950년 1월 1일입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사주를 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생은 견상남도 밀랑시, 거주지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근윤리 309번지 278-13, 허경영 하늘궁, 본관은 김혜허씨, 현직은 국가현명당 제20대 대통령후보, 국가현명당 명예대표 강연업 가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본자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이자 국가현명당 20대 대통령후보입니다. 음주랑은 비음주, 허경영은 비허변, 취미는 등산, 좋아하는 운동은 체조, 기억에 남는 책은 좁은 문, 기억에 남는 영화, 닥터집하고,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애창국, 은하철도 999, 상훈 별 6개, 가훈 분사난덕 4의, 저서는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허경영 대선후보 사주를 보겠습니다. 76세 대지띠입니다. 정예연, 정미월, 개사일, 대운수일,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기예, 무술, 증류대운입니다. 개수, 개사일주가 대지띠, 양달, 뱀날이 태어났어요. 개수일주는 작은 물입니다. 그래서 알지의 지식이 있고 총명합니다. 이 수가 여름에 정미월, 6월달, 굉장히 하토가 강한, 불나고 흙이 강한 달이 태어났어요. 이 수가 작은 빗물이 신령에서 신약한 사주입니다. 극신약한 사주야. 이 사주는 전물이 많은 사주예요. 사회에 충대해서 쓸듯이 나무일을 극정하고, 영맙니다. 초년에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는 사주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초년에. 미가 공망이 됐네. 4, 5, 5가 도우네요. 5, 미가 공망합니다. 5, 미 육합이 되어 있는 사주고, 공망작용이 안됩니다. 공협이 됩니다. 5가. 편제, 편제. 결국은 편제격이죠. 그래서 항상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해외무역업, 외국에 갈 수 있고, 이런 청부업, 건축업, 건축업에 일할 수 있습니다. 건축업, 유통업, 해외무역업, 큰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사주예요. 편생을. 그런데 본인이 부친 덕이 없고, 여자로 인해 손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좀 걱정이 있고, 즐거움이 좀 적고, 처에 내주가 있는 사주입니다. 많이 움직이는데, 현처, 어진처를 만날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약간 충대니까, 처를 극할 수 있고, 연주에 편제가 있으니까, 집안 재산이 반드시 자기소리도 되고, 조업을 계승하고, 산속은 좀 늦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급제니까, 차남, 차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주가 극신약한데, 사주가 초년우세는, 이 사주가 종제격도 됩니다. 종제격, 종격, 해수가 시조는 하지 않는데, 삼제로서는 워낙 하가 강하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종도 되는데, 이 사주는, 그 신약한 사주는 물이 들어오면 되길래요. 세나 물, 금수가 되기라죠. 금은, 숫자 4구, 흰색, 가을, 서쪽, 시어찌어찌어시, 쌍기어이 되기라 하고, 물은 숫자 1류, 금정색, 북쪽, 겨울에 되기라 하고, 미흡, 비흡이 되기라 합니다. 세나 물이 되길 용신이에요. 되기라 하죠. 하가 많으니까, 많은 하늘, 하를 좀 이렇게, 극해 줘야 됩니다. 초년대원은 20세까지, 사우미, 하운이 왔어요. 그리고 이때는 좋지가 않아, 초년의 고성을, 전물이 많은데, 또, 재다 신약 사주에요. 그래서, 좋지가 않는데, 이 사주가, 뭐, 해미 반합이 되어서, 종격이 될 수 있습니다. 종, 종, 사주가 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년의, 전물이 도왔다. 그리고, 21세부터, 목운이 도왔어요. 그래서, 식신, 생제되니까, 또, 운수가 안 좋아지는데, 31세부터, 겸호대원부터, 무리도 옵니다. 그래서, 요원에, 좀 괜찮아집니다. 사주가. 41세, 이민대원부터, 급제가 더 어려우니까, 괜찮고, 급제상관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1세 신축대문부터, 편인, 편강, 편인평강, 이대움도, 충때고, 공망충리니까, 우려되긴 하고, 61세, 경자대원문의, 정의, 비견, 이대원부터, 발복되는 거죠. 대발복한다. 이 사주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31세부터, 약간씩 좋아집니다. 61세대문은, 대박났고, 지금은, 71세부터, 80세대문은, 편강, 급제에요. 0만대 이동수가 있어요. 80세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원의, 편강. 72세부터, 우세가 약간, 하락해지면, 그래도, 76세부터, 76세부터, 우세가 더 좋아집니다. 올해부터, 76세부터, 76세부터, 갈루군이도 안되지, 올해부터는 급제, 급제가 되면, 영마유, 이동수가 있어요. 80세, 80세까지는, 우세가 좋다. 81세무수대원은, 정제, 정간정간, 이대원부터, 81세부터, 우세가 하락습니다. 여자를, 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대원의, 사회에, 충 때리면서, 남물일을, 규정을 합니다. 0만대 이동수가, 여자를, 극합니다. 올해부터, 올해 이민연은, 상관, 급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지세지형이니까, 약간, 저돌하다, 좌절될 수 있고, 올해 음세는, 대우는 되기를 해요. 대우는 되기는 한데, 올해 음세는, 그런대로, 보통입니다. 좋지는 않아. 77세, 계모연에는, 비견시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78세, 갑진, 대문도, 상관, 증관이죠. 음세는, 보통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사주는, 가을, 겨울에 좋아요. 가을, 겨울에. 봄, 봄 여름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음세는,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저돌하다, 좌절됩니다. 이월, 1월달에는, 괜찮아요. 지금 1월달은, 괜찮다. 2월달은, 상관, 급제상관, 자기 마음대로에요. 저돌하다, 잘 들린다. 3월달, 비견, 식신인데, 3월달도,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3월달, 4월달도, 좋지 않아요. 상관, 정관인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가을, 겨울 되어야, 되기로 하다. 이 사주는, 육마가 있어요. 육마, 많이 움직이는 사주입니다. 공망이 있는데, 공망은, 좋고, 대운 사면, 80세까지 괜찮아요. 81세부터, 안 좋아진다. 육마, 이사주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묘가 천의견인데, 이사주는 천의견이 있으니까, 일기격인데, 처의 내조가 있고, 어진처를 만나는 사주입니다. 처가 좋은 처를 만날 수 있어요. 죄다, 신약이다. 대운이 그런 대로, 지금, 잘 도왔어요. 61세부터, 운세가 대박났다. 육마가 있는 사주입니다. 사우미, 제물, 하반구기에서, 제물이 너무나 많은 사주입니다. 육마가 있다. 육마가 충대에 쓰니까, 많이 움직이면서 돈을 버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맞을 것 같아요. 오도와, 자도와, 70세까지 인기가 많았네. 70세까지 대박났네. 문찬성이 있죠. 문성을 기라게 만들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문체가 있고, 풍유를 제깁니다. 문찬성이 있다. 사주, 뭐, 경험법에는, 뭐, 시력이 좋으니까, 북쪽, 북쪽 창문이 좋아요. 햇볕을, 들면 안 돼, 저층, 저층이 좋고, 고층은 나쁩니다. 북쪽 창문이 좋고, 햇볕이 많이 안 드는 풍수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 경험법, 걸어쓰고, 잠자리 방향은, 47년생이니까,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안 됩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되긴 합니다. 남동쪽, 남동쪽이 반환살 방향이니까, 좋습니다. 풍수에는, 햇볕이 안 드는 풍수가 좋고, 또, 허경영촌재가 주장하는, 73세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지띠가 맞아요. 76세, 사주는, 73세, 양력으로, 1950년, 1월 1일, 설날이 태어났죠. 기축년에, 병자월에, 병신일, 지금 대원이, 신유술, 사움미, 금수 대원에서, 하운으로 빠집니다. 하토운으로 빠지는데, 여군인데, 이 사주는, 큰 태양입니다. 그래서, 은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하는데, 말을 잘하고,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신약한 사주예요. 모카가 용신인데, 모카 대원이, 77세까지 도왔다. 그래서, 하대운이, 77세까지 도와주고, 하여튼, 77세까지, 운세는 괜찮아요. 신약하다. 원래는, 병간 편인, 원래도 운세는, 뭐, 영만대 좀, 괜찮다고 보고, 정강경이니까, 정직 성실하고, 애교이고 다정하다. 음성이 맹나고, 얼굴이 미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카가 필요한데, 내, 처가, 처가 큰 재물을 만지고, 이게, 초년에, 안 죽으면은 다행입니다. 근데, 뭐, 운세, 대운이, 뭐, 잘 돌이진 않았어요. 초년에, 금수운이도 왔는데, 신약한 사주인데, 제간이 개수도 왔는데, 그래서, 뭐, 종격도 볼 수 있습니다. 종세, 식, 제, 간, 종한다. 사주는, 뭐, 평생 고생하지 않는 사주고, 비난하게 앉는 사주인데, 정강격이니까, 상간, 상간이, 상간의 정간을 합하니까, 약간, 명예건의가 손상될 수 있어요. 이 사주는. 그래서, 뭐, 50, 68세부터, 상간 눈이 왔잖아요, 또, 상간. 68세부터, 안 좋은데, 이 사주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60, 72세까지, 원래 72세까지, 음세가, 좋지는 않는데, 좋지가 않는데, 이 사주로, 이 사주로 됐지, 상간, 신약한 사주, 상간이 왔는데, 상간, 비결입니다. 사주, 여느, 신, 사신, 육합이 되면서, 이 사주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주 같으면, 그냥, 지금 대우문이, 안 좋은 겁니다. 대우문이, 병신에, 합수되면서, 좋지 않는, 음세는 흐르는데, 원래, 음세는, 편간 편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편간 편의, 외국어 편의역 해야 돼요. 육마, 육마다, 육마 나오니까, 육마인데 조금, 주도를 하다, 좌저대는데, 그런 데 괜찮아요. 원래 음세는, 74세, 게모에는, 74세 음세가 되긴 합니다. 75세도 길하고, 원래 1월달 음세는 보통이고, 2월달부터 좋아집니다. 임용을, 변간 편의인, 인신, 충, 육마, 육마가 됩니다. 3월달, 굉장히, 운세가 괜찮죠. 이사주는, 봄, 여름에, 되긴 한 사주. 근데, 본인이 이사주라고 하는데, 이사주 같으면, 지금 운세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58세도 안 좋고, 초년은 뭐, 20대, 30대, 운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시주가, 뭐, 정확하지 않지만은, 신작에, 목화, 어, 이사주 같으면, 시력이, 나빠요. 시력도 나쁘고, 신작한 사주라서, 20대, 30대, 망하는 사주예요. 40대, 삼친과, 음세가 안 좋고, 이사주가 안한 것 같고, 76세, 대지띠의 그사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경후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